강원도 삼척 권희령 라이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노 형님의 버킷리스트 드디어 왔습니다 권희령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런 풍경인데 풍경 좋죠 자 이렇게 밥봉과 버금가는 라이딩 오늘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너무 시원합니다 지금 여기 좀 언덕 타고 많이 올라왔는데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가을경치 해발 500미터라고 합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가을경치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가을경치 가서 가시는데 건물질 때문에 안 가는게 나을거같 coment 아 풍경 끝내준다 예술있네 와 깊은다 와 맛있다 오늘 건희룡으로 라이딩 왔는데요 경치도 너무 좋고 날씨도 좋고 너무 잘 온 것 같고 힐링하고 갈 것 같습니다 예술잠 유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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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개같은 소리야 하늘도 이쁘고 오늘 200km 넘게 와서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여기 좋으신 분들하고 같이 나이딩 한다는 생각에 경치 좋고 좋습니다 설명이 너무 긴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죽인다 이 한마디로 끝나잖아 죽이네 경치가 너무 좋고요 저는 밥봉보다 여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수줍게 얘기하셨는데 아 진짜 멋있다 어 바람 바람 계속 직증 직증 갔다 올게요 그냥 아예 여기서 오 시원해 자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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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자 한 다만에 한번 먹어 오 오 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맞이 가지 말고 오 와 여기 지금 찍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아 아 아 오 오 오 저길 한번 가주세요 저거 진짜 어디라도 다 포토존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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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anta 아 근데 풀냄새가 너무 좋다 이거 이걸 미나리라고? 역시 서울사람이라 안되겠네 나는 그건 줄 알았어 뭐였지? 고수 냄새가 고수냄새가 나 지금 잠깐만요 일단 저를 가서 한번 봐볼게요 아니 이거 고수라니까 고수야 고수 냄새가 고수인데 건일형 터널입니다 꿈에 그리던 건일형 터널 왔습니다 천상의 하원 소원성취 차 없으니까 좋죠? 와 비굽어 밥봉은 내년으로 미루잖아요 내년에 한번 더 오는걸로 여기? 아니 밥봉을 내년으로 미루고 내년에 한번 더 오고 여기 한번 더?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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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부터 건일형 본격적인 다운일 라이딩샵 하겠습니다 갑니다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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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 가봐요 여기까지 왔으면 됐지 뭐 알겠습니다 와 끊어진다 가세요 가세요 오오오오 자, 오른쪽에서 잠깐 한번 치고 오른쪽에서 사진 한번 아, 형님 못 찍었어 아, 근데 못 찍었어요 형님, 그 장면을 아, 아니요 아, 아니요 아, 아니요, 자정도 멈추네 어우 스턴트 맨지리 있으신가요? 네, 형님 내지는 원계급 됐습니다 와 와 와 와 오오 오오 내 인생이 지붕이야 오오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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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와! 끝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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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고맙습니다! 안전하는 곳은 이곳! 이쪽 예 이어지는데 아 그러니까 여기 한번 갔다 가볼라구요 내가 뭐 하다 알겠습니다 어 흔나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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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가는 거 아냐 아 거기까지만 헐 헐 저 위에까지 마 여기까지 마 여기까지 마 여기까지 마 뭐라고 할까? 약간 스위스? 이런데 라이딩하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오 전화! 와, 괜찮다 다 수수해 다! 오 되게 멋있어! 오 멋있습니다! 이야...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얘도 이렇게 멋있어도 되는거니? 건일이 형 와 여기서 먹으니까 그냥 초코파이도 되게 단골처럼 나온다 아 멋있다 되게 멋있죠? 우리나라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이 태백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태백의 별장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8월 초에 여기 여기 저 회 저도 회 저는 회 아니 내려가서 얘기해요 내려가서 가말고 아 저는 맞어 말았거든요 네 오 오 멋있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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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야 고 있어요. 아 아우 마포시 손가락 아파 야생이다 야생 손가락 아파 아 아파 가보죠 뭐 아 저기 내려가면 저 도로로 나온다 꽃은 이쁘다 길 나옵니다 조심하세요 거미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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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왕검이 있는데 여기 가기 좀 애매하다 근데 거기 아파 나 좀 전에 거미를 납치해가지고 또 있어요 거미 아 아파 길어 길어 이상할까요 그냥 아까 저 내려가는게 직접적으로 내려가는게 있던데 짧아요 짧아 짧아요 그냥 고 아 거미졸 너무 많아 저 이거 5미터 갖고 바꾸기 아 아 으아 또 거미졸 씨 거미졸 장난 아니었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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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전이 있었어 반전 아... 오! 잠깐만요! 진짜? 오! 잠깐만요! 진짜? 오! 여기 펜 있어 펜! 어디? 어디? 도망갔어! 사라졌어! 아까도... 진짜요? 백! 백! 백 못하면 돼! 거기 또 가야 되잖아! 여기 좌회전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? 여길 아니야 여기? 이 길이 아닌데 왼쪽길? 잠깐만 뭐가 이상해 안 보여! 길이 좀 빨고 있네... 이렇게 해서 이 길이거든요? 그럼 내려가죠 뭐 만들고 가죠 뭐 탈 수는 있어요? 타도 돼요? 타도 돼요? 아휴... 진짜 타도 돼요? 어후 Run... 어후... regularly 비 nucle suspens의 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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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! 여기여! 여기여! 아유 모르겠다... 다음 온다... 저기여! 여기여! 아... 잠시만... 저기여! 여기여! 어어어어... 걸러뻔했다... 죄송합니다. 넘어가서... 어휴... 우혜조 계곡길 같아... 우혜조 하다가 자야죠? 그러면 나는 좌회전 갈께요. 여기 길이 있을 것 같아. 나눠서 가보죠. 여기 길이 있어요. 불안한데요? 불안한데요? 길 있습니다. 발수세요. 곰을 잘라주는 rats. 살살새로 날짚고를 분들을 받으세요. 곰을 버려주세요. 곰이 반죽공연. 한 번 더. 육수하기와 먹기와 함께. 곰과가 두고루와 drizzles. 두 번 뜨고 세 번째 뜯고 있습니다 와 섬유줄 네 번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내려가는데 나올거야 아 이게? 네 아니 근데 우리 아까 빠졌던 길로 나와요 그럼 저.. 그냥 절로 올라가죠 그냥 여기 내려가는 길 또 있고 저쪽으로 갑시다 그냥 이럴때 망설이면 안돼 오케이 지금 쉬었다 갈게요 형님 아 구름 꼈습니다 자 출발 출발 이리로 가면 도로 나올 것 같은데요 느낌이 그냥 도로 타고 가요 그냥 도로 타고 가요 안되면 방법이 없어 그렇다고 없으면 공도 타고 가는걸로 어떻게 가요 거기에 하나 길에 있었는데 그럼 저 아까 거기서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길을 그게 다예요 여기여기여기 길이 있는데 뭐 여기 아 조심 오른쪽 길이 쎄 그냥 먼저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궁도로 가세요 이리로 가면 궁도잖아 저는 이리로 가볼게요 끌봐야지 뭐 저 먼저 갑니다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길이 있어 억새밭이야 그냥 자 오세요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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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이거 좀만 더 가면 되는데... 좀 더 가까우냐? 여기까지 왔는데... 자 제가 창백 한 번 더 가볼게요. 죄송합니다. 아 길 나와 나와 나와! 그냥 오세요! 나왔어 나왔어! 나 왔어! 4 3 4 5 5 예 마지막 건물 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